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은 시선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네,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나는 눈을 빤히 보면서 대화한다. 나는 눈을 마주치기 애매해서 어깨 정도를 본다. 나는 눈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눈은 볼 수 없어서 인중을 쳐다본다. 땅바닥을 보면서 얘기한다. 여러분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죠. 서로를 바라보고 눈을 맞추면서 대화할 때 친밀감도 더 높아지고요. 신뢰도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맞추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요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지금 대답하셨듯이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한다고 손을 들었던 청년이요. 이 자리에 그렇게 많지 아니, 극소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극소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상대방을 대화하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말한다는 거? 조금 쉽지 않아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여기에 처음 6년 전에 왔을 때 청년들, 리더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하고 회의하는데요. 눈을 맞추면서 얘기했던 청년이 그 자리에 10명이 넘게 있었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책상 바닥을 본다거나 자기의 발끝을 보면서 대답을 하거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청년을 쳐다보면서 대답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이게 비단 우리 청년들의 모습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조금 저도 모르게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버릇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선생님이 판서를 하던 것도 아니고 책을 제가 눈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어서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교탁 바로 앞이었는데요. 설명하시다 말고 갑자기 출석부로 제 머리를 때리시면서 뭘 이렇게 빤히 쳐다봐 인마! 이러셨던 기억도 있고 뭔가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눈을 마주친다는 게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게 될 때도 있죠. 저는 의도치 않았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쳐다보는 건데 눈이 마주치면 사람들이 자주 저한테 그랬습니다. 뭐 할 말 있냐고? 아니요, 없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눈을 마주친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할 때 뭐지? 이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의 머리를 때리셨던 선생님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자체가, 동아시아 문화 자체가 뭔가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리고 그 불편해하는 것은 뭔가 서로 위계관계, 상하관계가 설정되어졌을 때 더 어렵게 되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사의 눈을 빤히 보면서 대답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그게 그 상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교수님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대답한다. 이것도 그렇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나 직급의 차이가 나게 되면요. 우리는 뭔가 마주보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놓치고 있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오늘 사실은 본문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계속 기도, 찬양으로 올려드린 기도여서요. 잘 모르겠지만 한나라는 여자가 등장하죠. 한나가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누군지 잘 알고 계시죠?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한나는 그래 몰라 또 사무엘이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 한나가 노래를 하고 있죠. 기도라고 쓰여 있지만 그 당시에 찬양의 형식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가 마음을 담아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나는 어떤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한나는 사실 이 찬양을 하기 전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왔던 여자입니다. 그 어려운 마음의 원인이 되어졌던 그 일들이 이제 해결되어지고 그 해결되어진 것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를 못 갖는다는 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딩크족도 있고 내가 스스로 안 가지려고 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한나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아이를 그냥 못 갖게 됐다는 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물론 받고 있었죠. 아이를 못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 말고는 어려움 속에 거했다는 것이죠. 분인나라는 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이 한나를 무시했죠. 그리고 자기가 더 윗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인나의 괴롭힘 속에 한나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고 자신에게 자녀가 주어질 것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 한나이죠. 이 분인나와의 관계 안에서 사실은 잘 보면요. 한나는 본처입니다. 분인나는 첩이죠. 그런데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았다는 것 때문에 첩이 어떻게 했죠? 괴롭혔죠. 아이를 못 낳았다는 것 때문에 첩보다도 낮아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 게 한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못 낳고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 위계질서가 생겼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은 분인나는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군림하게 되고 사실은 더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는 그 위계질서 속에서 낮은 자로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계질서를 갖게 되는 것 위계질서에 따라서 그 위계에 따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한나와 분인나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삶 안에도 수많은 위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위계질서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위계질서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건 무엇이죠?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가 있죠. 그래서 점꼰이라고 말하는 젊은 꼰대들은 한두 살이라도 어린 친구가 자기에게 반말을 하는 걸 굉장히 못 견뎌하죠. 왜죠? 위계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앙의 어리고 성숙함으로 위계가 생기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체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서 참 성숙한데요.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어린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예배에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찬양 시간에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더 성숙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내가 신앙적으로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신앙의 연수가 위고 내가 나이가 많고 그런 위계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까? 서로 대화가 될까요? 서로 교제가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만 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등장할까요? 성경 안에서 어디에 등장할까요? 여러분 포도밭 주인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몇 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일을 시키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 줄게. 약속하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시 일꾼들을 구하러 나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얼마를 주겠다.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제는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나가서 또 사람들을 불러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품삭세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노동의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이 있고 이제 일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온 사람들이 있죠. 결국은 이 일한 시간에 따른 위계가 그 사람들 안에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주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일하는 사람들 사이 안에서 위계가 생긴 거죠. 내가 더 오래 일했는데 내가 더 오래 일했어? 난 아침부터 일했는데 넌 한 한 시간 일했니? 막 이런 위계가 생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품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위계가 생겼는데 왜 품삭시 똑같은가? 내가 더 윈데 품삭스는 왜 똑같은가? 의 문제 제기를 하죠. 이렇게 뭔가 자신이 높고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생각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낮은 사람을 나와 동등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성적이 나올 때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시지 않으시다가 다음 주가 종강인데 저의 클래스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A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과제를 늦게 낸 적도 없으며 요구하는 과제의 양도 풀로 채워서 제출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굉장히 여러분 따는 잘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A뿔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내 옆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F 맞기 직전까지 출석 점수로 F 직전까지 빠졌습니다. 4번, 3번 빠졌죠. 그리고 과제도 2주씩, 3주씩 늦게 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도 시험 시간에 늦게 들어와서 내가 한 장 쓸 때 반 페이지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A뿔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학교를 안 다녀서 그러시군요. 학교를 다닌다면 여러분 학창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높고 낮음 나의 노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높아진 것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데 그 낮은 나보다 낮은 사람과 동등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못 견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고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간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그 다른 모습에 대한 내용이 오늘 한나의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낮아진 존재가 낮아졌던 존재로서 한나가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하고 있는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고 한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한나는 자신의 문제 속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자신의 문제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8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된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한나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부분도 있죠.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일곱을 낳았다. 그런데 잔여둔 자들은 쇠악하여진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계상에 높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죠?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한나의 기도 안에는요. 낮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올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귀족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영광의 자리는 왕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로 취급받던 사람이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위계질서상 낮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그 위계의 높은 사람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시스템 안에서의 위계질서가 전복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장면이요. 다른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금 1장에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 보금 1장에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마리아의 찬가가 등장하죠. 마리아도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낮은 자들이 높아지는 이야기들을 고백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 미리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찬가 안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낮은 자들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높았던 자들이 낮아지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스템을 깨트리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하는 삶의 모습 이라는 것이죠. 높고 낮음이 이제는 낮았전다는 높아지고 높았던 자는 낮아짐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 동등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동등된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서로 마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내려다보고 누구는 올려다보는 것 이것이 가능하지 않고요. 서로 마주보는 것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서로 마주보는 관계 안에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하시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세 분들 관계 안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아버지 하면 높은 걸로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고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낮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동등되게 서로에게 똑같이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마주보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무엇입니까? 우리와 마주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우리와는 격이 다른 존재로서 우리와 충분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죠. 왜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동등해져서 우리와 서로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존재로서 올려다보면 우리가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 안에서처럼 그냥 눈을 깔고 눈을 맞추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존재로서 눈을 맞추며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존재입니까? 닮아가는 존재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건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마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나이가 많고 누가 신앙생활을 길게 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자신이 높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 동등된 존재로 인정하고 그 옆에 설 것인가 그리고 그가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를 내가 도와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냥 낮아진 존재로서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바라보고 나는 아니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라며 그냥 내려다보고 있을 것인가 그렇게 위기질서 안에서 그냥 그 질서대로만 바라보며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나와는 다른 존재로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지 간에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서로 마주 볼 것인가 내가 혹 낮아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낮아져야지만 그와 눈을 맞출 수 있다면 그렇게 낮아지는 결정을 할 것인가 그렇게 결정해서 그 낮아진 자리 가운데 서로 눈을 바라보며 교제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낮은 나보다 연약한 자를 높여주고 그들을 마주보기로 결정하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 나보다 어린 지체를 향하여 가서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한 나의 어린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나는 어리니까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같은 존재이지 하며 공동체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서로 서로가 마주보고 동등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강구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백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찬양에 찬양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들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마주보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서로 마주보며 그들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뤄가길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라기는 저희 지체들이 여러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스템 안에 위계로 우리의 관계를 벌려놓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우리의 시스템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체임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며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로 결정하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